안녕하세요. 이거가 오고... 마지막으로 기름하는 날. 특히 저거 여기. 아주 깜빡해요. 되게 맛있네요. 너무 맛있었고. 좀 먹었어요. 갑자기 기름이 끝났는데. 4강 야채 약 10개 정도 되네요 이따가 쫄깃쫄깃 흑흑 자, 너무 쪄깃쫄깃 아니, 그냥 더 먹으면 더 맛있어 아니, 다 먹은거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은거는 더 먹었고 이 썰어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너뜨리도 맛있는데 나는 마시멜로운 먹기 저는 고기를 먹기 좋은데 나는 마시멜로운 먹기 나는 마시멜로운 먹기 나는 마시멜로운 먹기 나는 마시멜로운 먹기 나는 마시구